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갑자기 올라온 영상이 좀 놀라셨죠? 오늘 영상을 올린 이유는 굉장히 마술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마술사는 생각을 실현시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마술 같은 현상들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지만 제가 촬영하고 온 거 다 같이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매직 크리에이터 리키입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인 산소통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50만 유튜버 리키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키님이 저에게 어떤 마술을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유비씨 지금 촬영 중에 약간 목마르지 않으세요? 너무 목말라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잘 보세요. 어머! 잘 보세요. 우와!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마술할 줄 아세요? 리키 씨가 한 건 마술이고, 전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브레인트X 기술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브레인트X를 비롯해 총 10가지 테마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마술보다 더 마술 같은 기술,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제가 마술로 커피캡슐을 만들고 UBC가 생각만으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거 보셨나요? 이게 브레인트X라는 기술로 생각만으로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는 컨셉이었는데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는 이 브레인트X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체 보호형 스마트 슈트, 유전자 자가교정 및 치유 조절 기술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 오프 더 그라운드 모빌리티, 인사이트 바이러스 검출 및 분석 시스템 AI 기반 초인계 소재, 분재레벨 프린터 CO2 프리 저가 수소 생산, 아티피셜 에코푸드 이렇게 총 10가지 테마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런 세상이 오면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음... 조명색이 좀 아쉬운데? 조명색 좀 바꿔볼까? 아... 초콜릿 먹고 싶다... 아... 더워...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굉장히 마술 같고 대단한 거 같습니다 미래를 바꿀 현대판 연구술사를 만드는 10가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많은 관심과 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엔 암호 마술 챌린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아... 암호 마술 챌린지 쪽지 아 저희 쪽지 네 쪽지 두 도움이 네